이해란 박사님 참석을 하셔서 우리 한반도의 장례를 걱정하시는 데 대해서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존경하는 이재준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에 하나도 제가 더 보탤 것이 없는데 그걸 다시 한번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영광을 갖고자 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지만 북한 체제는 국가라고 할 수는 없는 깡패 국가라고 이미 낙연이 지켜있지만 굉장히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규범도 지키지 않고 이런 아주 대표적인 정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나 미사일과 같은 국제적인 규범을 어기고 또 미국과 예를 들어서 94년에 핵무기 동결하겠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속여가면서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단계까지 발전시켜가지고 곧 몇 개월 안에 미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통해서 워싱턴까지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김정은이나 그 소수의 일부는 호화스럽게 살지만 2,400만의 우리 주민들은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재춘 대사께서 말씀하셨고 선언문에도 나왔지만 2014년 마이클 커비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거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증언을 해주셔가지고 그게 종합이 됐는데 거기에 조사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식량 문제라든지 강제수용소 문제라든지 여성의 인권침해라든지 아동의 권력 이런 모든 문제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상황을 정리를 하고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서 북한에서는 지금 조직적이고 아주 광범위하고 또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반인도 범죄 crimes against humanity라고 규정을 했어요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가의 원수라 하더라도 옛날 2차 대전 전에는 특권이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 전혀 간섭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 유엔 체제 하에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해주면 해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에는 우리나라에 서울법대 교수라도 송상현 교수가 재판장을 했고 지금 현재는 정창호 판사가 거기에 18명 중에 1명의 재판관으로 있고 재판정이 있습니다 북한은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당사국이 되는 조약에는 서명을 안 했어요 그러나 그 당사국이 아니다 하더라도 중대한 전쟁 범죄라든지 제노사이드 그러니까 인종 학살하는 죄라든지 또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러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해야 된다고 결정을 결의를 해주면 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체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아프리카의 몇 개 국가의 대통령이나 이런 전직들은 이미 재판에 회부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체포영장이 되어 있어서 밖으로 외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번 19일 날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그러한 인권상황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가 있다는 걸 제기하고 지금 말씀드린 북한의 심각한 반인도 범죄의 책임자들을 형사재판소에 기소해달라고 유엔총회의 결의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거에 앞서서 지난주일에 6월 11일 날 북한 인권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국제 평화를 위험하게 하는 그러한 사태까지 이르렀다는 그러한 인식하에서 절차상으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상정을 해서 15개 회원국 중에서 10개국이 찬성을 해서 의제로 삼아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회기를 열었습니다 아직은 중국이나 러시아가 비토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김정은이나 그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사로 보내는 그러한 결의는 당장은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이 북한 정권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또 그러한 국제사회의 얘기가 우리의 사랑하는 2,400만의 우리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진다면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이 지금 어렵지만 희망과 용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 그리고 이 모임에서 제기하는 북한이 깡패 국가이고 유엔 회원 자격이 없으므로 유엔의 회원 자격을 박탈하다고 하는 이러한 목소리 이러한 소리도 이게 결국은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질 것이고 그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걸 조직하신 이현환 박사님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경우는 지금까지 잘 아시겠지만 핵무기와 미사일은 발사한 데 성공을 했지만 2,400만 주민들이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정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72년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그걸 지금 남한 경제 45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엉터리 형편없는 국가로 만든 것은 그 국가를 통치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북한에서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이 돼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을 만나고 이웃을 갈 수 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외에도 수많은 자유들이 인정돼야 하지만 그 하나도 지금 북한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조금만 비판하는 소리를 내면 영장도 없이 체포돼서 한밤중에 트럭으로 실려서 강제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강제수용소에서 지금 나오신 분들 여기 계시면 지금 현재도 18만 내지 12만 명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그중에서는 영양실조와 그리고 기아로 그리고 고문과 강제처용으로 숨져가는 이러한 동포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예 상태를 우리가 없애도록 도와줘야 되고 북한 주민이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가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친구와 지원자가 우리 한국사회 그리고 국제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그리고 우리 박상학 우리 대표가 하는 것처럼 많은 그 정보를 외부의 정보를 직접 전달하기도 하고 라디오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유에스미나 또는 이러한 모든 발전된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오늘 회의를 만들어주신 이해란 박스를 비롯한 우리 애국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여러분들 대표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탈북민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